자유와 사실의 가치를 추구하는 이승만TV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진실 이란 시리즈 강의의 열 번째 시간입니다. 제목은요. 언어 위안소 조우바의 일기입니다. 조우바란 것은 위안소에서 손님이 오면 접수를 하고 화대를 받고 안내를 하고 위안소에 영업을 하는 그와 같은 사람을 가리킵니다. 한국말로 굳이 표현하자면 관리인이 되겠죠. 그 언어 위안소 관리인에 남긴 일기가 있는데 그 일기를 소개하겠습니다. 일기의 주인공은 박치근이라는 사람입니다. 경남 김해에서 1905년에 태어나서 1979년에 작고한 사람입니다. 1922년 김해 보통학교를 졸업했는데 나이 17세였습니다. 일기는 그때부터 시작해서 57년까지 36년간 쭉 거의 하루도 빠지지 않고 이어졌습니다. 도중에 8개년 어치의 일기가 망실이 되었습니다. 현재는 26책이 남아있는데 파주시에 있는 개인 박물관 타임 캡슐이라는 곳에서 보관하고 있습니다. 이 박물관은 대략 한 20년 전에 경주의 어느 고스점에서 이 일기를 구입했다고 합니다. 이 일기 가운데 43년, 44년 이 2개년 어치의 일기가 주인공 박치근이 미얀마, 그러니까 옛날 이름으로 버마입니다. 앞으로 버마라 부르겠습니다. 이 버마와 싱가포르에서 일본군 위안소의 초우바, 곧 관리인으로 거무할 때 쓴 것입니다. 제가 한국학중앙연구원에서 타임 캡슐이라는 박물관을 방문해서 자료를 조사할 때 동참했는데 그때 이 일기를 알게 되었고 그래서 이후 일기의 사본을 구해서 제가 소속한 낙성대 경제연구소의 연구원들이 이것을 현대어로 번역하고 약간의 주석을 다는 작업을 한 1년간 한 다음에 화면에서 보는 위안소 관리인의 일기라는 책으로 출간하였습니다. 안병직 교수님은 일기를 독해하고 주석을 다는 작업에 참여하시고 그걸 리더를 하셨고 또 이 책에 해설본을 쓰셨습니다. 그래서 이 책은 저의 지도교수님이신 안병직 교수님 이름으로 출간이 되었습니다. 이 일기는 위안소 안팎의 생활상을 전하는 1차 사료로서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고 이와 같은 1차 사료가 지금까지 국내에서 발견된 적은 없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책 표지에 보여드리는 이 사진은 지금도 범하랑군, 지금은 양군이죠. 남아있는 당시 위안소의 건물 그대로 그 모습입니다. 1기의 주인공 박치근에 대해서 좀 더 소개하겠습니다. 김해 보통학교를 졸업한 뒤에 박치근은 일찍부터 일본으로 건너가 있는 삼촌을 따라서 일본으로 건너가서 후쿠오카의 어느 철봉소에 취직을 합니다만 한 반 년 더 이상 잊지 못하고 돌아옵니다. 병이 걸려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보통학교의 일본인 교장의 소개로 부산법원 김해 등기소의 고원으로 취직을 합니다. 그러다가 한 3년쯤 지난 다음에 동료 등기소 직원이 사기를 벌였는데 그때 본의 아니게 거의 휘말리게 되어서 한 1년간 정도 형을 살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등기소를 그만두고 등기소 주변에서 관련 업종인 대서소를 체렀습니다. 일기를 읽어보면 당초는 매우 가난한 농가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대서소가 허황을 보았는지 나름대로 현금을 보유한 자산가가 되어 있었습니다. 1941년 일기를 보면 그는 본초와는 별거 중이었고 소생이 없었습니다. 대구에 소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소실과 사이에는 두 아이를 출산한 그와 같은 상태였습니다. 소실은 대구역 앞에서 여관을 경영했는데 아마 법적으로는 박치근의 소유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1941년에 태평양전쟁이 발발을 했죠. 전시 통계가 깊어지자 개인의 대서업은 더 이상 하기가 힘든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는 오랫동안 해오던 대서업을 폐업을 하고 대구로 와서 여관 경영에 몰두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간혹 가다 보면 자기의 소실은 경북 일원을 다니면서 여자를 구하였습니다. 여자를 구하로 주로 경북 지방, 의성, 청송, 봉화 이런 지역으로 다니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사실은 사실 여관이라고는 하나 매춘업을 겸한 경우가 매우 많았다. 이런 여관읍의 실태는 1960년대, 70년대까지도 거의 마찬가지였다고 저는 기억하고 있습니다만 1940년대는 당연히 그러하였습니다. 그 41년 일기에서 아주 재미있는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여관에는 장기 투숙하는 히로가와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당시는 다 창시를 했고 일본식으로 만든 이름으로 서로 부르고 있었기 때문에 히로가와라 하지만 한국 사람입니다. 합천 사람입니다. 경상도. 이 사람이 합천에서 작부 9명을 모아서 만주에서 요리점을 할 계획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합천에서 작부를 9명을 모집을 했는데 전대금이 4천 원이 필요한데 좀 빌려달라 이렇게 박채근에게 제안을 합니다. 그런데 장기 투숙하면서 서로 신용하는 사이가 되었다 보니까 박채근은 4천 엔이라는 당시로서는 상당한 그 얘기입니다. 이걸 빌려줬는데 알고 보니 사기였습니다. 작부도 모집하지 않고 히로가와라는 돈을 받은 채 만주로 도망을 쳤습니다. 박채근은 히로가와를 만주로까지 추적을 해서 잡습니다. 잡아가지고 그 돈이 원산에 있다 해서 원산이 고향입니다. 히로가와는. 그래서 원산까지 같이 가는 도중에 또 히로가와는 탈출을 하고 또 박채근은 또 탈출한 히로가와를 결국 또 잡아서 경찰에서 넘기고 하는 이와 같은 그 웃지 못할 활극이 아주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듯이 당시는 만주나 중국 관내에서 조선인의 매춘업이 활발하게 진출하고 있었고 그 중에 상당 부분은 군 위안소였다고 했는데 다시 말해서 박채근 이 사람은 나중에 범하러 가서 위안소의 관리인이 되기 전부터 사실상 대구에서 위안소의 영업자들과 서로 교류를 하고 관련 정보를 얻고 있었고 또 돈도 떼이기도 했던 그와 같은 상황이었다고 하겠습니다. 이었고 박 씨는 1942년 8월 처남 야마모토 역시 또 본래 성시는 알 수 없습니다만 야마모토와 야마모토의 아들 그러니까 박채근의 처족화가 되죠. 더불어 여인 19명을 데리고 부산항을 떠나서 범하러 향합니다. 일본군 위안소호를 경영할 목적이었죠. 1942년도 일기는 불행하게도 매우 유감스럽게도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알 수가 없고 43년도 일기에 작년 8월에 부산항을 떠났다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42년도 실정을 다소간에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다 잘 아시다시피 1941년 12월에 태평양 전쟁이 터지죠. 이후 일본군은 동남아로 진격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베트남, 태국, 싱가포르, 버마를 점령을 하고 나아가서는 동인도까지 전선을 확대하는 그와 같은 전쟁의 시대가 1942년에 열렸습니다. 새로운 점령지 동남아시아에서 일본군은 군 위안소를 설치를 하였습니다. 그에 관해서는 나중에 그 지방에서 그 동남아에서 위안소를 경영한 업자나 위안부들이 미군이나 영국군의 포로가 되어서 신문을 받은 기록이 아주 자세한 기록이 두 종류가 남아 있습니다. 그것을 보면요. 1942년 5월경입니다. 동남아를 점령한 그 직후 점령군, 일본군은 서울의 조선군에게 위안부 모집을 의뢰를 합니다. 위안소를 설치해야 되는데 조선인 여자들을 좀 보내돌라 하는 그와 같은 의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의뢰를 받은 조선군은 위안부를 모집하고 위안소를 경영할 민간업자를 선정을 했습니다. 일일이 다 선정했다기보다는 전국의 한 두세 명의 총책을 맡을 대리인을 선정한 것이죠. 지난번에 언제 설명을 했습니다마는 이미 일찍부터 창기와 작부를 모집하고 각 업소에 그들을 보내는 주선업이 발달하고 있었고 그 주선업의 전국적인 네트워크가 다시 말해서 일종의 여사의 말로 하면 소매시장, 도매시장, 중앙시장 이런 것이 성립해 있었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조선군은 그 여인들을 모집하고 배분하는 그 인신 모집과 매매의 네트워크의 중심부에 있는 사람들과 접촉을 해서 위안부 모집에 대해서 의뢰를 했던 것입니다. 어떻게 그 모집했는가에 대해서는 미군의 신문기록이 다음과 같이 있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이 사진은요. 각종 교과서에서 나오고 해서 잘 알린 사진입니다마는 버마 전선에서 나중에 미국군의 포로가 된 위안부들입니다. 그 옆에 앉아있는 것은 미국 병사고요. 왼쪽에 앉아있는 것은 미국 군병사고 나머지는 주로 조선인으로 구성된 위안부들입니다. 이들을 신문한 보고서에는 그 여인들이 어떠한 경로를 통해서 이 먼 곳까지 오게 됐는가를 자세하게 잘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보여드리는 이 자료가 영문으로 쓰인 당시의 신문기록입니다. 그 신문기록에서 해당 부분만 되는 것을 발체, 번역하여서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그들 중에 일부는 이전부터 지상에서 가장 오래된 직업, 다시 말씀 매춘업이죠. 매춘업에 관계하고 있었다. 그렇지만 대부분은 무지하고 교육을 받지 못한 여성들이었다. 업자들은 그들에게 병원에 있는 부상병을 위문하고 붕대를 감는 일이나 일반적으로 말하자면 장병을 즐겁게 해주는 일이라고 선전하였다. 이들 어린이 사용한 미끼는 다에게 수입을 벌 수 있다는 기회, 그 다음에 가족의 부채를 변제할 수 있는 좋은 기회, 일시금으로 전대금을 지불하죠. 그리고 힘들지 않다, 고되지 않은 노동과 그리고 신천지, 싱가포르에서 새로운 생활을 할 수 있다는 전망, 희망 이런 것입니다. 이런 것을 갖고 여인들을 유혹을 했다. 이러한 허위의 설명을 믿고 많은 여성들이 응모하였으며 200원 내지 300엔의 전차금을 받았다. 이렇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그야말로 아주 정확한 당시의 실태를 과감없이 전달하고 있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전 강의에서 설명했습니다만 민간의 매춘업자들이 여인을 모집해서 만주나 중국관래나 대만이나 또 일본으로 들어가는 것은 결코 생소하지 않는 이전부터 쭉 있어 온 현상이고 어떻게 보면 군 위안부보다도 훨씬 더 큰 흐름을 형성을 했습니다. 위에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 42년의 상황도 조금 더 다를 바 없는 것이다. 다만 이 경우에는 동남아라는 새로운 점령지에 조선인의 진출이 없는 새로운 낯선 지역에 위안소를 급하게 세울 필요성에 따라서 군이 위안부에 모집해 개입했다는 점 이 점이 중국과 만주에서 위안소가 세워질 상황과는 다른 점이라고 하겠습니다. 중국과 만주는 군이 개입할 필요가 없이 민간업자들이 여인을 데리고 따라왔습니다. 또는 군보다 더 앞서 진출해서 기다리고 있었던 기수도 했습니다. 왜? 열차로 연결된 곳이니까요. 신청하고 여건만 받으면 얼마든지 갈 수가 있습니다만 멀리 동남아까지는 그렇게 갈 수가 없죠. 철도도 없고 배를 타야 되는데 배를 타는 것이 쉽고 항로도 전기 여객선도 없으니까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철도로 연결된 곳이 아니어서 군이 교통편을 제공하지 않고서는 갈 수가 없는 곳이기도 한 그와 같은 교통지리적 조건도 군이 개입할 수밖에 없는 한 가지 요인이었습니다. 일기의 주인공 박치건이 그의 처남 야마모토와 더불어 동남아의 위안소 경영자로 선정된 것은 아마 이러한 전후 사정이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마도 경남, 경북을 관리하는 어떤 총책 의뢰업자가 주선업자가 있었겠죠. 그 사람의 설득을 받고 그 사람의 선택을 받아서 자기 힘으로 19명의 여인들을 모은 겁니다. 이렇게 해서 1942년 8월에 도합 약 한 10명의 업자들이 모두 150명 내지 200명의 여인을 이끌고 부산항에서 군용 수송선을 탔습니다. 그때 박씨도 철함을 따라서 같이 배를 탔는데 부두에는 이 박씨의 사랑하는 딸이 나와서 손을 흔들면서 아버지를 전송했습니다. 대구에 있는 경북 권유에 다니는 딸이었습니다. 박씨는 그때 부산항을 떠난 동료업자와 위안부들을 가지고 제4차 위안단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대체로 앞서 한 3차례 더 같은 규모의 위안단들이 그 위안부의 일행이 범화로 떠났다. 그래서 도합 한 750명 내지 800명 정도가 되었다고 생각하는데 미군 신문기록에 그렇게 한 800명 됐다 하는 그와 같은 이야기가 나옵니다. 대단히 정확한 어떤 신문기록이었다고 생각하는데요. 제4차 위안단이라는 말이 참 문제가 됩니다. 민간업자들이 집단적으로 군용선을 이렇게 타기 위해서는 무언가 명분이 필요했을 겁니다. 또 부산경찰서가 이들에게 영외로 나가는 여행허가서를 어떻게 발급을 할 수밖에 없었는데 거기에도 무언가 명분이 필요했을 거예요. 그래서 군을 위안나로 간다 이와 같은 위안부 이외에 각종 간호부라든가 그 다음에는 장교부인이라든가 연예인들도 때때로 위안단을 조직해서 전선으로 나가고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붙은 이름이 아닌가. 군이 그렇게 붙였다고 보기 전거도 없고 민간업자들 스스로가 어떤 자기를 정당화하고 또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자기들 스스로 붙인 이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모집 총책들이 그와 같은 구시를 붙여서 업자를 선정을 하기도 했고 또 여인들을 설득하기도 했고 했을 겁니다. 따라서 이 말을 두고 조선군이 전시동원체제의 일환으로 마치 군인들에게 징병 영장을 발급하듯이 그와 같은 또는 노무자를 징용 영장을 발급하듯이 그런 식으로 전시동원체제의 일환으로 여인들을 위안부로 동원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실 수 있는 분이 있는데 저는 그러한 해석에는 동의를 하기가 힘들다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업자들의 여인의 모접은 이전부터 쭉 있어 온 현상이고 이 군 위안부보다도 더 큰 흐름이 달리 흐르고 있었고 그 모집과 배분의 흐름에서는 실태에 있어서는 그 내용에 있어서는 조금 더 다를 바 없는 이전부터 있어 온 일이었다. 다만 멀리 동남아까지 군용선을 타야 했음이 이전과 달랐고 그런 수준에서 업자들이 모인 여인들에게 위안단이라는 이름이 붙였는 것인데 당국이 공식적으로 붙였을 수도 있지만 그것보다는 업자 스스로 그들의 모집 행위를 정당화하고 또 용의하기 위해서 자칭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 말 하나를 가지고 너무 많은 상상을 해서는 곤란하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어쨌든 1942년 8월 20일 랑군에 도착한 위안단 일행은 일본군의 지시에 따라서 각 지역으로 배치되었습니다. 박시와 처남 아카야마모토는 19명의 여인들은 1943년 1월, 43년 1기가 존재하는데 그걸 보면 아카야부라는 곳에서 캄파치클럽이라는 위안수를 경영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보여드리는 인도양이죠. 인도양이고 인도양에 접한 이 지역이 아카프입니다. 지금은 이름이 시트라는 도시입니다. 랑군은 오늘날의 양군은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저 멀리 보이는 것이 인도의 방글라데시구 여기 유명한 인팔전투가 있던 곳이고 그래서 동인도 전선의 최전선의 아카야부라는 곳에서 캄파치클럽이라는 위안수를 경영하고 있었습니다. 그해 2월 이 박시는 처남의 부탁을 받고 랑군은 나와서 3만 2천 원의 돈을 본가에 송금합니다. 6개월 만에 지난해 8월에 도착했죠. 그래서 6개월 만에 3만 2천 원을 벌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이 야마모토라는 위안수 업자는 이걸 어떤 일본인이 그냥 단순 계산해 보니까 오늘날의 1억 엔이다. 한국화폐로 따지면 환율을 따지면 약 10억 원 정도가 되는 거긴입니다. 그러니까 6개월 만에 그 정도 돈을 벌었다는 건 대단히 수지 맞는 사업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동시에 대단히 위험한 사업이었습니다. 이 박 씨가 자기 처남 위안수 업주의 부탁을 받고 랑군으로 송금하러 왔는 사이에 처남 야마모토와 아들 조카 그리고 위안부 두 명이 무슨 사고를 당해서 죽습니다. 무슨 사고인지는 일기에 나와 있지 않고요. 조난을 당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폭격을 맞았는지 이동 도중에 교통사고가 났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몇 명의 위안부는 심하게 다쳤습니다. 살아남은 한 15명의 위안부들은 랑군으로 철수를 했습니다. 일본군은 박 씨에게 그 여자들을 데리고 위안수를 체리라고 권유합니다만 박 씨는 그럴 의사가 없었습니다. 위안부들은 자기 희망에 따라서 다른 위안수로 각기 다 헛어져서 갔습니다. 이 사실이 대단히 중요해요. 위안수 업주와 위안부들은 매인관계가 아닙니다. 박 씨 자체가 업주는 아니지만 업주의 친인척이죠. 친인척으로서 또 공동 출자를 처음부터 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박 씨는 위안부들에 대해서 어떤 채권을 행사하지 않습니다. 그 점이 저는 대단히 인상적인데요. 다시 말해서 당초 전대금이 있었으면 명확합니다. 그 멀리까지 가면서 여자들이 아무런 전대금 없이 갔다고 보기는 힘듭니다. 그러나 6개월 만에 다 갚은 것이죠. 갚았으니까 박 씨는 그 여인들에 대해서 어떤 채권을 행사할 의사가 없었고 채권을 행사하더라도 여인들은 그게 구속될 이유가 없었습니다. 6개월 만에 3만 2천 원의 돈을 벌 수 있었던 것은 여인들이 필사적으로 노동에서 벌은 돈을 갖고 주인에게 전대금을 상환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사실이 저는 이 일기가 전하는 대단히 재미있고 매우 구체적이고 사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후 박 씨는 랑군에서 여러 위안소 같이 이미 많은 한 30, 40명의 위안소 업자들이 동남아 각 지역으로 흩어져 들어가 있었는데 먼저 온 위안소 업자들이 경영하는 위안소에서 관리인 초바로 일을 합니다. 그러다가 다시 싱가포르로 나오죠. 싱가포르에서 박 씨는 기쿠스위라는 일본말로 국수라 합니다마는 국화국자 물수자 기쿠스위라는 클럽의 위안소에 초바로 한 1년간 근무합니다. 시내 한복판에 캔힐 로드라는 거리에 있는 위안소인데 번지수가 있습니다. 캔힐 로드 88번지. 지금 구글 지도를 치면 이 지도와 이 건물이 나옵니다. 이 건물이 당시부터 있었던 건물인지 어떤지는 알 수는 없는데요. 가능하면 한번 현지에 가서 조사도 한번 해보고 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토모지 거를 여유를 갖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싱가포르를 그 중심가의 캔힐 로드 88번지라는 곳에서 기쿠스위끌러블의 조바로 한 1년간 생활을 하면서 자세한 일기를 남겨두었습니다. 위안소 조바로서 박 씨의 하루 생활을 소개하겠습니다. 매일 하는 가장 중요한 일은 일어나자마자 가까운 시장에 갑니다. 시장에 가서 각종 부식재료를 구입을 하였습니다. 쌀 등 주식은 군이 공급을 하기도 했습니다마는 그러나 일체의 부식은 시장에서 구입하였습니다. 조리는 위안소 안에 식당이 있는데 위안소 업주, 소유주의 여주인, 보통 부부가 했는데 그 부부와 보조 일꾼들의 몫이었습니다. 초바가 하는 중요한 대외 업무는 위안소의 취업 및 폐업 신청과 허가를 받아내는 일이었습니다. 당시 싱가포르는 일본군의 군정청이 설치가 되어 있었는데 군정청 경무과 보안과에 위안부의 취업과 폐업 신청을 하고 허가를 받아내고 또 지정된 보건소에 가서 정기적으로 성병검사를 위안부들을 데리고 가서 받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한 달에 한 번씩은 위안소의 영업일보와 영업월보를 작성을 합니다. 각 위안부 개인별로 작성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고 또 월별 수지계산서 작성해서 랑군에서는 소속 부대에 그리고 싱가포르에서는 군정청 경무부 보안과에 이것을 보고하고 제출해야 했습니다. 그때 중무부처로부터 콘돔을 받았습니다. 그 외에 은행에 가서 위안부들을 대리해서 저금을 하거나 송금을 하는 것이 또 중요한 업무였습니다. 위안부들은 대개 정규교육을 받지 못한 여자들이었으니까 직접 이런 일을 할 수는 없고 보통학교를 나오고 대서업까지 한 박치근이 그 모든 일을 다 했습니다. 또 귀국하는 여인들이 있으면 우선 폐업 허가를 받아야 되었고 또 여행 허가를 받아서 성선수속을 밟아주는 것이 초바가 해야 될 중요한 업무였습니다. 배는 남방항행주식회사라 해서 일본으로 가는 편이 있었는데 그걸 이용해서 여인들은 다 귀국을 했다고 하겠습니다. 이처럼 위안부의 경영은 군의 세밀한 통제하에 있었습니다. 범하에 있을 때 일입니다마는 소속 부대가 이동을 하니 위안서도 따라서 이동하라라는 명령이 내려오기도 했습니다. 그러자 위안부들이 단체로 거부를 합니다. 거부를 해서 옥신각신하다가 결국 이동하지 않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마는 그러나 전선이 긴박할 경우에는 뭐 저기 쳐들어 온다고 할 때는 할 수 없이 이동을 해야 되죠. 전선이 긴박할 경우에는 군의 명령은 거부할 수 없는 그러한 명령이기도 군의 지시는 거부할 수 없는 명령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열병이 돌면 또 위안소가 폐쇄되었습니다. 민간인의 이용은 철저하게 금지되었습니다. 싱가포르 기쿠스위 클럽에서는 어떤 민간인이 저 인도네시아에서 온 민간인이 와서 하룻밤 자고 간 적이 있는데 나중에 헌병이 알고 그 민간인을 조사한 적이 있습니다. 위안부의 취업과 폐업도 군의 허가사항이었습니다. 취업을 하기 위해서는 재료증명서, 여행허가서라든가 또는 군정청 당국이 발급한 어떤 재료허가 증명서가 있어야 되죠. 또 취업신청서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건강진단서를 제출해야 되었습니다. 폐업도 임의적으로 폐업해서는 안 되고 작부허가신청서를 반납하고 폐업신청을 해서 허가를 받아야 했습니다. 랑군에 있을 때 어느 여인이 위안소 밖에서 결혼생활을 하다가 다시 위안부로 돌아오게 되었다 하는 그런 경기인데 이거는 제가 볼 때는 폐업허가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했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이걸 두고 위안부들이 위안소에 매였다고 이야기해서는 안 되고 폐업허가를 받지 않고 임의적으로 이탈은 불가능했다. 이렇게 해석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군의 강력하고 세밀한 통제하에 있었지만 그러나 위안소 자체는 어디까지나 민간 경영이었습니다. 위안소 업자는 위안소 경영권을 사고 팔았습니다. 박 씨도 위안소 경영을 인수하라는 제안을 랑군에서 받기도 했습니다만 사양을 했죠. 개인 경영인이었던 만큼 돈을 벌면 시연이 낫고 돈을 못 벌면 우울하고 실망하는 그와 같은 것이었습니다. 어느 날 일기를 보면 오늘은 손님이 적어서 병정권 그러니까 병정들에게 발급하는 이 티켓트가 14장밖에 팔리지 않았다고 하면서 실망감을 적는가 하면 다른 날 일기는 오늘은 휴일이라 군인들의 외출이 많아서 클럽의 수입이 싱가포르의 이야기입니다만 2560엔이나 되어서 개업 이래 최고의 기력이었다 하고 흥분된 그 기쁨을 일기에다 적기도 했습니다. 여인들의 경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고된 노동이었지만 손님이 없으면 실망하고 손님이 많으면 즐거워하는 말의 어폐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실제로 그렇습니다. 손님이 없으면 부대장이 병사를 외출을 금지시키면 로비를 해서라도 좀 보내주세요 하고 했던 것이 막상 업자와 위안부들의 영업실태였습니다. 여인들은 돈을 열심히 모아가지고 본가에 송금을 했으며 그리고 상황의 변화에 매우 민첩하고 영민하게 대응을 했습니다. 박 씨는 여러 차례 싱가포르의 요코하마 점검은행을 통해가지고 위안부들의 돈을 송금을 하였습니다. 그 중에 한 건은 송금액이 1만 1천엔에 달하기도 했습니다. 여인들의 계약기간은요. 1기에는 직접 나오지 않지만 다른 여름기록을 보면 6개월도 있고 1년도 있고 2년도 있고 다양했습니다. 대체로 전대금을 받으면 한 2년 정도였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그리고 목표한 액수의 저축이 이루어지면 여인들은 폐업신청을 내고 작부인과서를 반납하고 여행허가서를 받아서 고향으로 돌아갔습니다. 1944년 1년간 박 씨가 관리한 기쿠스위 클럽에서 15명의 여인이 돌아갔습니다. 여인의 정원은 한 20명이 못 되었던 것 같은데요. 그 4분의 3 이상이 한국 조선으로 돌아갔습니다. 42년도의 봄에서 5월달에서 8월달까지 출발한 여자들이죠. 그러니까 2년 계약기간이 만료가 되었고 전대금도 받았고 목표한 돈도 벌고 그리고 전황이 김세가 2상을 하니까 다들 떠나갑니다. 떠나가는 여자들 이름을 보면 자매도 있어요. 언니 동생. 언니 동생이 용감하게 멀리 싱가포르까지 와서 한 2년간 죽자고 일한 다음에 상당한 액수를 챙겨가지고 고향으로 돌아갔습니다. 이 위안보들을 결코 미혹하고 어리석고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모르는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들은 상황의 변화를 판단을 했고 거기에 민첩하게 대응을 했습니다. 이 일기는, 이 1차 사료 일기는 그 점을 다른 어느 사료보다도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난 강의에서도 한 차례 소개했습니다마는 여인들은 결코 한 곳에 감금되거나 얽매인 노예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고수익이었으므로 전대금은 쉽게 청산되었으며 이후 여인들은 주인으로부터 자유로워졌습니다. 위안소 업주나 초바나 여인들의 관계는 냉랭한 사업적 관계 이상이 아니었습니다. 물론 최전선에 놓인 여인들은 달랐습니다. 아까 그 캄바치 클럽 아카브라는 곳에서는 폭탄이 떨어지고 했던 것이죠. 그건 위험합니다. 그런 곳에서는 쉽게 이탈이 불가능했겠죠. 이동하려야 할 교통품도 없고 또 군의 보호를 벗어나면 매우 위험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전쟁이라는 폭력적인 상황이 초래한 것이지 여인과 위안소와의 관계는 아니었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위안소 업주로서 떠나간 여인들의 빈자리를 채우는 건 대단히 어렵고도 곤란한 일이었습니다. 현지 여성을 고용하는 업자가 있었다는 것을 일기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만 그러나 이 경우에는 통제가 쉽지 않습니다. 박씨의 일기에 의하면 어느 랑군의 어느 위안소의 조선인 업주는 여인을 모집하기 위해서 서울로까지 왔습니다. 1944년 4월의 일기에 의하면 위안소 모집차로 조선으로 돌아간 타이오 클럽의 니시하라 무신은 오는 7월에 경성에서 출발할 예정이라는 전보가 왔다 이렇게 했습니다. 보여드리는 화면은 같은 시기입니다. 1944년 7월 그러니까 랑군의 어느 업자가 서울에 와서 위안부를 모집해서 떠날 그 바로 그 시점에 경성 일부에 실린 구인 광고입니다. 제목은 위안부 지급 급하게 대모집한다 해서 17세 23세 여인을 모집한다. 후방 공공부대의 위안부다. 월수는 300원이다. 전차금은 3천원까지 가능하다. 광고주는 검정소개소입니다. 이 신마쥐가 조선 최대의 유각지역이라고 제가 쓴에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그 조선 최대의 오늘날 중구 중림동에 있는 그 지역의 조선 최대의 유각지역에 조선 최대의 인신매매의 최상부가 있다고 이야기할 수 있죠. 그거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가서 내 랑군에서 왔는데 이건 제 추측입니다만 위안부들 좀 모입해달라 하니까 이렇게 광고가 나간 거예요. 전차금은 3천원까지 줄 수 있다. 당시 10엔 정도가 하청 노동자들의 한 달 월급이 얼마나 큰 돈이었는지 알 수가 있죠. 물론 이때는 전시통제기라서 암시장으로 들어가게 되면 물가는 폭등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만 어쨌든 이런 상황에서 동남아로 나가 있는 위안소업자들이 떠나간 여인들의 뒤를 메우는 건 참 힘들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한 달에 두 번이 휴일이었습니다. 휴일에 여인들은 외출을 하였고 단체로 영화를 보러 가기도 했습니다. 방공훈련이 있으면 다 함께 나가 훈련을 받아야 했고 중요한 시국연설회가 있으면 단체로 연설을 듣기도 했습니다. 또 위안부들은 위안소조합의 회원이었습니다. 매월 정기적으로 조합비를 납부를 해야 되었고 그리고 조합장은 일본인이었습니다. 그러나 부조합장은 조선인이었습니다. 박 씨는 때때로 키쿠스이 클럽을 대표해서 조합장 회의에 참석하기도 했습니다. 싱가포르에는 위안소 이외의 다양한 사업에 종사하는 조선인들이 있었습니다. 공장을 경량하는 사람, 해운업에 종사하는 사람 또는 목장을 개발하는 농업자들도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어느 해운업자는 큰 돈을 벌었습니다. 그러나 역시 가장 많고 또 번성한 업종 자체로서는 역시 위안업이, 위안소 영업이 최고가 아니었던가 생각합니다. 박 씨의 일기는 그렇게 전선 후방에서 돈과 섹스로 번성하는 후방 조선인 사회를 그리고 있습니다. 위안부들 역시 전쟁의 특수를 이용해서 자신의 인생을 개척하는 한몫의 인생들이었습니다. 그들을 세상 물증에 얻어온 무능력의 존재로 간주에서는 곤란하다. 강제로 끌려와서 감시당하고 매를 맞는 그 노예적인 존재다라는 이미지를 가지고 이 일기를 읽어보면 완전히 실망하게 될 것입니다. 분위기는 전혀 상이합니다. 1944년 12월 박 씨근현 2년 4개월의 동남아 생활을 청산하고 고향 김해로 돌아옵니다. 부산항에서 그를 전송하면서 손을 흔들며 전송했던 그 딸이 병으로 죽었기 때문에 그래요. 경북 코녀에 다니는 딸이었습니다. 그는 딸을 무척이나 사랑한 아버지였습니다. 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그는 매사의 의혹을 잃었습니다. 그래서 드디어 서둘러 청산을 하고 싱가포르 생활을 청산하고 돌아오는데 그가 본가에 송금한 것은 3만 9천엔의 거금이었습니다. 이후 6년간 해방과 한국전쟁까지 일기는 없습니다. 1951년부터 일기가 다시 이어지는데 그 일기 57년까지 읽어보면 그는 여전히 김해에서 대섭을 하는 가운데 과수원을 경영을 했습니다. 아마 가지고 온 돈을 갖고 산 과수원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지역의 유지로서 어느 중학교의 이사로서 활동하기도 했습니다. 어느 중학교인지 제가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그 돈의 일정 금액을 학교에다가 기부를 한 모양입니다. 일기를 보면 그는 일본 천황의 만수무강과 일본 제국의 번성을 기원하는 매우 충량한 황국시민이었습니다. 일본군의 성전 소식에 대없이 기뻐하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해방 이후에 또 누구보다도 충실한 대한민국의 국민이 되어 있습니다. 그는 반공주의자였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의 주창으로 아시아 반공회의가 열릴 때 그 회의를 소집한 이 회의는 결국 소집되지 못했습니다만 이승만 대통령을 그런 대단히 존경을 했습니다. 저는 그가 이후 1979년까지 어떠한 인생을 살았는지 딸은 죽었습니다만 그 아들이 살아 있습니다. 그 아들은 어떻게 살고 있는지 어떻게 해서 그 아버지 일기를 고문상에 내다 팔게 되었는지 이런 사정을 조사하려다가 그만두었습니다. 그 아들은 대구에 살고 있는데요. 추적을 하게 되면 그 사람의 그 아들의 아들 그 친인척은 나와 가까운 누구일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만두었습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위안부나 그 위안소 관리인의 자손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저는 전쟁이 끝날 당시 일본군 조선인으로서 일본군 위안부의 총수는 대략 한 3,500명 정도였지 않았을까 추산했습니다. 위안부 제도가 생긴 37년부터 따지면 한 1만 명 정도였을 것이다. 회전율이 어느 정도였는지 알 수는 없습니다만 그러나 그들만이 위안부가 아니죠. 민간의 창기나 작부도 민간 위안부였습니다. 제가 충분히 설명을 들었습니다만 이전에 소개한 대로 41년 전국의 창기와 작부는 대략 한 9,000명 정도였습니다. 그것이 생기란 것이 1916년입니다. 그때부터 따지면 한 10만 명도 넘을 겁니다. 거기에다가 만주나 대만이나 일본이나 중국 관내로 나간 조선인 창기와 작부도 따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 상당 부분은 해방 이후에 다 귀국을 했습니다. 그로부터 세월이 70년, 100년이 흘렀습니다. 그들의 자손을 모두 헤아려 볼까요? 적어도 한 300만 명은 된다는 의림수가 금방 생각이 납니다. 오늘날 한국인의 20분의 1이에요. 그 추적을 하면 뭐 합니까? 다들 우리 주위에 잘 아는 이웃들인데 말이죠. 하나만 한 것입니다. 우리가 나를 잘하듯이 우리 이웃을 잘 안지 않습니까? 바로 그거예요. 추적할 필요가 없습니다.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추적을 그만둔 겁니다. 일기의 주인공이 1942년 8월 부산항을 떠날 때 같은 배를 타고 범하로 간 한 명의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 여인이 남긴 기록이 또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그 여인의 기구한 인생 사례와 더불어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나님이 고루하사 사유 대란만세 다시는 종의 멍에 매지마 알람 예배례한 것입니다. 아멘 아멘